안녕하세요. 저는 대우조선해양의 특수신시운전부 포항암기장시운전을 맡고 있는 김종용 책임입니다. 저는 말그대로 기계장치시운전 업무를 맡고 있고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설치가 완료된 장비에 물, 전기, 기름을 넣어서 생명을 불어넣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살려놓은 장비를 성능검증하고 검사수행을 하고 장비운용을 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포항암은 울산급 호위암 배치2 여섯 번째 시리즈 호선이고요. 지금 바로 시동하겠습니다. 또 CCS입니다. 항해시 운전 동안 개인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해방병 자체 테스트를 했고요. 전속으로 기동을 하다가 전타로 타각을 돌려서 배가 많이 기울어졌잖아요. 그때 이제 항해 이상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어요. 시험은 잘 끝났고요. 알람이라든지 항해 이상 유무를 체크했을 때 별 문제 없이 잘 끝났습니다. 사실 매 순간 보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동료들과 노력해서 살려낸 장비들이 잘 돌아가고 그리고 좋은 성능을 내고 검사수행을 잘 마치게 되면 정말 보람차죠. 저희가 장비에 신경을 썼던 만큼 장비들이 저희에게 보답을 해주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제가 지금 건조하고 있는 포항암은 K-방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가장 멋지고 그리고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탐으로 건조를 해가지고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